영원토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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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 하나님의 긍률 자비사랑에 커서서 예지예정도로 4배삼진 후에 스르바벨을 보내서 성전을 건축하시고 영앙을 받으시나이다 구약의 종말이요 종말이 구약이니 우리 갈 길이 바로 구약의 그림자 성경 율법과 선지서가 우리 갈 길이니 길 따라서 시온산 정상에 가서 하나님 원하시는 천연맥에게 만들어 주시고 오늘 또 때를 따라 양식 주소 싸우니 괴로워나 즐거워나 하늘 양식 세일을 먹고 변화되어서 엘리야 같이 갈 수 있도록 역사여 주시옵소서 특히 병정에 있는 우리 형제들 불쌍히 일으켜 주시고 그 노령의 육체의 피곤과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나이다 은혜 주시고 위로하시고 아버지께서 일으켜 주시고 약속된 땅에 함께 가시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염라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서 26장입니다 26장 7장 8장은 드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우회적으로 예루살렘을 위해서 한 말씀입니다 제 11년 어느 달 초 1일에 시대가 잡혀가는 그 해인데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드로가 예루살렘을 쳐서 이르기를 아하 좋다 만민의 문이 깨어져서 내게로 돌아왔도다 그가 항구하였으니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라 하였다다 다이강이 드로왕 히람과 친구를 삼고 성전 건축을 위해서 백항국과 금을 수입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당 얼마를 히람에게 떼어줬어요 그 아들 솔로몬도 아버지를 따라서 드로왕에게 물질을 많이 갖다가 성전을 지었었는데 그것이 바로 프리메이슨입니다 프리메이슨 자유석강조합 지금부터 3000년 전에 사탄이가 드로 나라를 통해서 예루살렘을 점령하게 됩니다 그래서 드로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예루살렘을 하는 걸 보고 좋다 이제 내 것이 됐다고 기뻐합니다 그런데 드로의 예언은 이사야도 받았거든요 이사야 23장 좀 봅시다 여기 내용이 예루살렘입니다 지금 이사야서는 1장에 유다와 예루살렘의 경고지 이방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이 이방하가 되니 이방을 들여다가 청호하는 것입니다 자 23장 1절엔 드로에 관한 경고라 그랬죠 드로의 경고입니다 그런데 15절을 보면요 그날부터 드로가 한 왕의 연안같이 70년을 잊어버림이 되었다가 이 70년은 예루살렘이 연됩니다 이방이 아닙니다 70년이 피난 후에 들어오는 기생노래여 끝까지 될 것이라 그게 70년 바벨을 포로 마치고 돌아왔는데 예루살렘이 수르바베 성전을 지었어요 또한 80년 후에 노예미아가 성각을 쌌어요 그런데 말라기가 노예미아와 같은 시대거든요 그 말라기 때 성전을 닫았어요 그 잠깐 빛을 발하고 또 원죄가 꽃이 피해서 예루살렘이 못쓰게 생겼어요 그 구약시대인데 구약종말인데 하나님의 역사에서 성전을 지어서 오시면은 영원성이 있어야 되는데 산악과 질이 사람 몸에 들어왔기 때문에 발동해서 하나님께 예배는 안 드리고 자기들 부부에 하나만 드린단 말이죠 하나님이 뭐라 했습니까? 말라기에게 너희가 내 백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식은 아비를 알고 백성은 임금을 아는데 너희들은 나를 버렸다는 겁니다 너희들은 좋은 고기 먹고 하나님께는 눈까진 거 병든 거 약을 가져오니 그 누가 저거 하겠느냐 너희 총독에게 갖다 줘봐라 봤나 그랬죠 그러고 말라기 보고 염무 닫아버려 이제는 같이 못사겠다 하나님이 떠났었단 말이요 그리고 400년 후에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난 거지 신하가 아닙니까 그 70년이 예루살렘인데 그들이 회복받고도 구약이 안 된다는 겁니다 최다당부터 세림왕까지 안 되니 일을 되게 하려면 일하사를 보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어서 왔다 그 말이에요 자 기생노래가 됐겠죠 예언했거든요 16절에 잊어버린 바 되었던 기생노여 수금을 가지고 성의배드로 행하며 기묘한 곡조로 많은 노래를 불러서 너를 다시 귀엽게 하라 하려느니라 17절 70년이 필한 후에 이제 고래서 시대인데 슬프로 돌아옵니다 여호가께서 도로를 근거하시리니 그가 다시 치리하여 예 돈 뻗어서요 물질로 지면에 있는 지면에 지면에 있는 열방과 이 땅의 열방은 강대국인데 음란을 행할 것이며 이게 오늘 협상주의 WCC 교회가 예수표로 은혜 받고도 마케하고 손잡고 춤추는 것이 프리메이션입니다 그 무역한 것과 이익을 그러면 오늘 교회들이 돈을 많이 가지습니다 이제 전쟁 터지면 거룩히 하나님께 돌리고 간직하거나 싸두지 아니하리니 그러니까 교회가 물질로 풍성하게 됐는데 그 무역한 것이 여호와 배 그하는 자의 배불려 먹을 자료 잘입을 자료가 되리라 이렇게 초태교회로 선지국가로 열방제물이 들어오고 회복이 되는데 24장에 뒤집어 퍼요 이게 인간 종말의 형편인데 그때의 남은 자는 누구냐 15일에 동방에서 여호바를 영악한 사람을 낳는다 그 사람 누구냐 25장에서 포도녀먹은 사람들이다 사막이 없어졌다 27장에 용을 잡았다 용을 쓰고 잡았다 이 말이오 그래서 이사야 예언이 바로 예리미야, 에스겔, 다니엘 똑같은 예루살렘 예언인데 예루살렘의 부패성을 아무리 말해도 안 받아주니 이제는 화살을 이방으로 돌려요 소노면도 영강에 차고 넘쳤는데 그 사람이 애굽으로 장가갔어요 그래서 세상계자를 천명을 받아들여서 하나님 화를 낳게 했어요 그것이 예루살렘인데 바로 돌아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교가 예수 믿어도요 하나님 보실 때 협상한 교회는 세상과 똑같다 신자나 불신자나 다 쓸어버리겠다는 겁니다 무서운 심판이에요 그 교회에 갔다고 교회는 아니고 때를 양식 먹고 세월약 세일 세사람이 돼야 되죠 그런데 사람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위에서 줘서 성령을 부어줘서 철단 것을 주어서 만드시는 거예요 그렇게 애서는 선택을 못 받았어요 아브라메 집 태어나도 명칭은 상자지만 하나님 바꿔치겠어요 야곱을 불쌍히 느끼고 택하여 하늘의 복을 채워주니 에서는 신경질 나서 칼을 두고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형제가 형제도 쌍둥이인데 한집에 살지 못하고 야곱은 도망을 치는 거예요 그것이 야곱의 도입니다 하늘의 복을 받으려면요 이 땅에 도망치는 것이 야곱의 도입니다 21년 동안 그러면 에세결 26장 자 예루살렘을 치는데 두루사람들이 예루살렘 보고 박수를 쳐요 잘 됐다는 거예요 아 좋다 만민의 문이 깨어져서 만민의 문은 예루살렘이에요 세계사람에 통해하는 예루살렘 깨어진 것은 쓰지 못한다는 거예요 끝났다는 거예요 내게로 돌아왔도다 오늘 공산주의도 후산에 반해가면 이 지구 땅이 소련에 돌아가요 수정통치로 그들이 이런 말 하겠죠 그러나 아마겟동에 끝나잖아요 그가 항무하였으니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라 하여노라 그 남이 망하면은 가슴 아파야되는데 자기는 좋다는 거야 망한 사람이 물질이 내 집에 오니 이렇게 대박이 났다 그 말이죠 그 잘못된 생각이오 그러므로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두루야 내가 너를 대적하여 그렇게 예루살렘 망하는데 박수치면 하나는 대적이 되요 바다가 그 파도로 힘없게 함같이 열국으로 와서 너를 치게 하리니 열국이 바베론이거든요 그럼 예루살렘도 두루도 다 잡혀가요 70년 동안 그들이 두루의 성벽을 해파하며 그 망대를 헐 것이오 나도 티끌을 그 위에서 그 위에서 쓸어버려서 마르간 반색이 되게 하며 바다 가운데 그물치는 곳이 되게 하리니 그 두루는 항구 도시인데 항구 성벽인데 배를 타고 그물 고기 잡고 돈 벌었거든요 내가 말하였음이니라 나 주여호와의 말이니라 그가 이방의 놀아거리가 될 것이오 그러니까 두루와 예루살렘은 사촌관입니다 정치협상 종교협상에서 풀멋이 됐는데 이방은 바벨론이에요 하나님 몽둥이 이방을 들어서 너를 노락한다 다 뱃살한다 덜에 있는 나의 딸들은 칼에 죽으리니 이제 노골적으로 하나님이 두루를 당신 딸이라 켰어요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 주여호와가 말하느라 내가 열 왕의 왕 열 왕의 왕 곧 파벨론 왕두부간에 살로 북방에서 마을과 병가왕 기병가 군대왕 백성의 큰 무리를 거느리고 와서 도로를 치게 할 때에 그렇게 예루살렘 사장님이 말 안드리니 하나님의 옆에 있는 도로를 보고 심판하다는 것은 곧 직설적으로 예루살렘이 주는 말씀이에요 이방 두루는 예루살렘 아니에요 시가 다르고 역사가 달라요 그때 예루살렘이 손잡고 협상했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공개 심판을 해야 되죠 8절 그가 덜에 있는 너의 딸들을 칼로 죽이고 바벨론이 칼로 죽인 것은 예루살렘을 죽인 거예요 너를 치렀고 운제를 세우며 소름은 성전이 성가지 높으니 사락다리를 놓고 올라가서 성을 무너뜨려 운제를 사락다리입니다 토성을 쌓으며 성벽이 높으니 밑에 흙을 쌓고 올라가서 방패를 갖출 것이며 공성태를 베풀어 공성태는 돌축을 무너뜨리는 기부입니다 네 성을 치며 도끼로 망대를 찍을 것이며 그렇게 소름은 성전이 박살난다 무너진다 그 말이에요 말이 많으므로 그 티끌이 너를 가리울 것이며 사람이 해파된 성구멍으로 들어가는 것 같이 그가 네 성문으로 들어갈 때에 그 기병과 군대들 말탕 사람들 기병은 수레와 병거의 소리로 인하여 네 성각이 진동할 것이며 자기들은 영원토록 살렸고 돌축을 쌓고 성각을 쌓는데 하나님은 심판해서 지신은 무너진다 그래서 과거의 역사가 오늘 교회 무너진을 보여준 것이에요 오늘 교회들은 영생 얻었다 예수만 믿으면 원죄도 없어졌고 자방비도 없어졌고 그렇게 믿어요 순복 목사 설교 들어보면 의자 핀들 받거든요 그 영원 목사가 이런 말 했어요 예수만 믿으면 원죄가 사라졌다 딱해 그 너희 옆에서 물어보려고 당신 안 죽어 죽어 죽지 왜 죽어 심심해 죽지 뭐 그 말이 안 되잖아 육체 죽음이 무슨 죄예요 원죄란 말이에요 그런데 죽음을 보고서도 원죄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이상한 사람들이죠 죽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운데요 예수 공고로 부활했지만 죽음이 그치 로마스 6장에 제 값은 뭐요 아니요 생명이야 제 값은 생명이야 그런 선을 한다고 지금요 이 공부 목사 제 값은 사망 아니고 생명을 바꿔놨대요 예수가 성령이 뜯고 고쳐야 되죠 그렇죠 안되는 걸 믿고 있다고요 분명히 히브리 구장 27절에 바울은 성신 받고 사람이 한편을 갖다가 어떻게 돼요 반드시 죽는다 바울의 사명은 십자가 사명이기 때문에 육은 죽어야 돼 왜 원죄 때문에 영업만 천국까지 이어서 공로로 성신토장 받고 그런데 인생이 탈압론에 대해서 잘못 알겠는거요 어떤 목사는 어떤 아담 전에 사람이 있었다 아담 전에 사람이 있었다 아담 전에 사람이 있었을 때 그건 뭐요 아담 원죄요 말도 안되잖아요 성경없는 소리 한다고 그런 사람들이 여기 김기동 이차월석 윤석전 이런 사람 다 그거 속했어요 거기 귀신놈에 대해서 할아버지 귀신이 왔다 그런게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는 용이 마귀고 마귀가 귀신이고 이거지 무슨 할머니 귀신이 있고 할아버지 귀신이 있어요 사람 죽으면 천국 가면 죽고 하면 끝나지 그럼 천국 갔다 또 내려옵니까 아들 도와주려고 아 모심을 때 사람 소리 그게 없잖아요 그 말 할아버지 봐서 뭐 좀 심으세요 알았다 모심을 때 갔다가 좋다 그게 말이 되는거요 안되잖아요 그게 귀신 역사요 귀신도 귀신 쫓아내요 성경은 귀신 쫓는게 아니고 귀신 잡는거에요 쫓아내는거에요 뭐 소리 좀 귀신 쫓아나가지 그러니까 새사슬을 묶는 사람은 예수밖에 없어요 성경은 병원치고 귀신 쫓는게 아니고 구원이요 구원 아무리 귀신 쫓아내요 구원 못 받으면 다 헛속을요 그래서 12일전에 그가 그 말국으로 니 모든 거리를 밟을 것이며 바벨군에 가서 예루살렘 들어 다 밟아버려 뭐 예급도 밟아 70년동안 바벨론 시리에요 아수르 시대는 몇년이에요 390년 그 다음은 바벨론 시대 하파니가 30년명이죠 그럼 12집으로 다 거기에 고통받아야돼요 제값으로 우상숭배 제값으로 그 다음 시대는 대대파사시대죠 그래서 돌아왔어요 그 종말을 보여줬어요 자 칼론이 백성을 죽일 것이며 니 견고한 견고한 석상을 땅에 엎드러뜨뜨릴 것이며 석상이 천하대장군이요 장성경이 내미안 아파트 뒤에 석상 두개세대 천하대장군 지하여장군 그거 지금 마음씨올때들지 않게 되요 포크레지가 너무 커가지고 사람 만든거에요 세멘트로 니 제물을 뺏을 것이며 제물이 어땠어요 뺏어갔는데 누가 바벨론이요 그 예수님이 알고 야 제자들 보고 야 너희들 말이야 돈 벌거든 내한테 몇개나 내가 나중에 돌려줄게 왜 공성당 잡으러 온다 아니면 그때는 노마가 잡으러 노마가 예루살렘 유다를 먹을 때 유다산 자유권이 없어요 모든 자산권 다 넘어가요 오늘도 소련이 세계를 잡아먹을 때에 미국 부자들 한국 부자들 다 소련 것이에요 그 하나님이 앞절에서 말했어요 학계 2장 8절에 너 가지고 있는거 같으면 누구것이랄까 당신것이래 맞구만 맞다고요 당신것을 당신에게 맡겨놔야 나 저기 세상에 슬픈되면 돌려주지 그래 가지고 있으면 뺏기면 안 돌려줘 마태 19장 마태 19장 웃으면 속으로 웃어요 옆에 사람 지장된다 마태 19장 28절에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일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호자에 앉을 때에 이제 통치합니다 만한 왕으로 나를 쫓는 너희도 14만4천명 그 당시는 제자들 열두 제자들 열두 사도들 열두 보호자에 앉아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심판하리라 그 열두 지파를 다시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이름 누구이든 예수님의 이름 위하여 집이든 여기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터를 버린 자마다 누구 위해서 예수 위해서 예수를 영원하게 해서 내게 다 내 소위를 주의에게 돌려줬다 여배를 받고 전터를 버리면 안 버리면 못 받아요 있는 거 뺏기면 아찌그네 안타까워 아이고 요렇게 될 줄 알았으면 진작 바칠건데 못 바쳤다 근데 이 소리를 자주 했어요 자 저 들었죠 그럼 이제 앞으로 안을게요 잊어버려 자 화랗게 다시 화랗게 그래서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상속하니라 예 하나님이 주신 물주를 하나님에게 맡겨놓으면 더불어 영생도 주는데요 그분 일하도록 갚아주니 계속 20장 10절에 천연시대에 가면 너 내한테 얼마나 맡겨나느냐 조금밖에 안되니 조금만 받다가 많이 받겠는데 많이 받다가 나 안 받겠는데 넌 없다그만 그래서 지금 세상이 문제가 아니고 새롭게 될 때 뒤집어질 때 어떻게 사느냐 거기 문제가 영생이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절에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고 먼저 된 자로서 일찍 봤어요 예수 일찍 믿었어요 근데 일찍 믿었으면 최고인 줄 알잖아요 세상에서도 나이가 많으면 선생님이야 형님이죠 근데 하나는 반대야 나중 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리라 역순이요 그게 하나님 앞에 바로 하면은 늦게 봐도 앞에 서고 먼저 봐도 잘못하면 뒤에 처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토끼와 거북이가 경상 누가 이겨뇨 거북이가 거북이가 토끼한테면 엄청 늦은데 토끼를 시 안에서 땅은 내 것이야 팔지만 팔아도 50명 돌려줘 토지 무리기법으로 그게 석일 핵심이요 자 우리는 여신과 형제관계죠 우리가 형제관계죠 형님이요 우리가 팔아먹었어 이 땅에서 마리한테 뺏겨서 근데 예수님이 형님인데 물러줘왔어 당신이 땅을 물러줘 형님은 더 많아 그 일곱일에 49년에 있죠 7.49 안식년 7년 안식일 7일 안식이 뭉쳐인거요 안식일 안식년 희년이 되요 그게 7.49 40건이 되면 우리가 받은 이 땅을 다 돌려줬어 형님께서 그게 천년시대요 토지 물려줘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사촌 하나님 땅을 샀지요 바비로 갔기 전에 그래서 갔다오니까 그게 예레미야 것이야 그 예레미야 누구냐 바로 여수란거요 하나님 땅을 팔았지만 증서를 썼어 두 개를 하나는 토기에 담 묶고 하나는 증해졌어요 증서 되시니깐 이 땅은 분명히 하나님의 예레미야 예레미야 팔았다 증서를 했다 그럼 회복될 때에 예레미야 준단 말이요 자기 사촌 것을 샀으니까 선지자는 바로 그 시대 예수의 모델이요 예수 자 모셔도 예수죠 그 우리도 예수님 제림 때 예수님 밀을 대신하는게 모델이요 예수님 보사 계시지만 우리를 통해 바울을 통해 그랬어요 우리가 없으면 주님 밀을 못한다 그랬어요 지금도 우리 술을 빼면 사명 안하면 예수님 밀을 못해요 그렇게 예수님이 약속들을 위해서 하늘의 무진장한 찰장가샘을 부수는거요 그 때가 되면 지금 건져받으면 큰일날지요 지금 우리 감지어져 남았는데 건져받으면 큰일날 이렇게 예수 모델 될 때 그 때가 되면요 예수가 된거지요 하다지나지 어떨 때는 속상하지 그러면 주먹을 내밀지 이렇게 그렇지 말고 예수 바라보면서 예수 밖에는 없네 하면 되죠 자 본문에 가세요 몇절 읽었어요 12절 이 제물을 빼앗을 것이며 누가 바벨론이 뺏어가 지금은 소련이 뺏어가 소련이 한국의 부자쿠에 뺏어가 우리들 와도 갈게 없어요 돈이 없으니까 이렇게 가져갈 것이잖아 네 무역한 것을 놀아갈 것이며 네 성을 허울 것이며 네 기뻐하는 집을 무너뜨릴 것이며 요즘 아파트 값이 뭐 좀 아파트가 많은데 사람이 아파트만 산다 그러고요 월 전세볼러 가니 조금 돈 버텨면 사니까 대출받아 산다는거야 전부 사람들은 집만 쳐다보고 사나 직장 갔다 와서 집 돌아보고 야 참 삶만 안타게 다 그런거요 집이 학교박이 오지 참 상관 안 나지 집이 번데번데려야 잠도 자러 가지만은 세상 끝날대로 그 집이 끝난다 안 날갔어요? 세상 끝났는데 무너뜨린다는거요 하나님 소련성년 7년 6개월도 무너뜨리는데 인간의 집을 안 무너뜨리겠어요 네 볼들과 네 제목과 네 흙을 다 물가운데 던질 것이라 아니요 초토하게 되는거요 그래서 예루살렘은 노숙자가 주인이 되고 집주인은 다 잡혀가서 노비 살아야돼 바벨로 가서 거기서 가서 애놓고 애들이 또 애놓고 해가지고 숯이 돌았잖아요 어른들은 나무가지인데 못쓰니까 잘라버린 숯이 다시 나왔다 그래서 말라기가 또 문 닫았다 그 구약은 자꾸 다시하고 또다시하고 노화때 물로 쓸어버리고 이영 노화방주 강복강강강강강강강강강강강강강강강 주요 노화의 몸을 강복시킨 방주가 노화방주요 자기가 만들어서 잘 나눠먹었다 그 우리 교훈이요 여러분이 새벽에 더 나갈 때쯤 피곤하지요 지금 배 만들어서 구이사 배 강복 배를 만들어 내가 탈거 내가 만들어야지 누가 봐봐 내가 사람은 내가 만들어야 되지 그 제품의 강국에 대화상 그새 또 안나왔다가 말은 내가 걱정이야 지금요 내가 걱정이요 그 사람 안나오는데 내가 걱정이 돼. 저거저거다 떨어지면 안되는데 나 걱정하시겠면요. 이사가요. 대림동 가면 괜찮아. 대방동 상도동은 안돼. 와 나와야돼. 상도동 나와요. 계속 나와요. 안 나온다. 하나님 성기는 의무라고요. 반드시 성겨야돼요. 하나님 반씩 준다고요. 그래서 여와를 악마하라. 세인준대. 이사 사십장에서. 예를 들어서 3.3장 이전에 하나님이 뭐하겠어요. 세일을 하고 있어요. 일을 해가는 여와봐. 일을 지어서 성취하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 복받는 사람이 하나님 따라다녀야 되지. 병아리가 살리면 누구 따라가야 살아. 어미 따라가겠지. 어미는 참 좋아해요. 지 안 보고 병아리 준다고요. 그래서 병아리 키우는 어미는 다정말라서 그 잡아먹으면 안돼요. 병아리 다 떼놓고 살찌면 제가 모여야 되지. 병아리 부하시켰 때도 이십일을 안 먹고 그냥 계란을 품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모이나 조금 먹고 하고. 바짝 말라요. 닭이요. 암따기. 그 병아리 키우는 게 또 지 안 보고도 새끼 먹여요. 바짝 말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암따기라고 했어요. 비유로. 예수님도 우리 새끼들 먹이려고 지금 고생 많아요. 지금. 기도하지. 피끼러졌지. 빼다개도 먹여주지. 대단한 역사예요. 예수님 역사가. 이 성경 전체를 예수의 증거요. 예수의 역사요. 예수의 통치요. 예수의 왕이요. 그게 어느 시대에서 났던지 실제 법에 따라서 복종하면 왕이 되고 안하면 이 땅에 축복을 못 받아요. 그래서 14년에 너로 말과 반성이 되게 한 적. 그런 부자가 다 뺏기고 무너지고 말과 반성은 아무것도 없어요. 니가 그 물 말리는 곳이 되고 바닷가에 그 물 고개 잡으면 그 물 말려야 되죠. 또 잡으러 갈렸고 다시는 건축되지 못하리니 나 여호가가 말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여하의 말씀입니다. 15절. 주 여호와께서 두로를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의 엎드려지는 소리에 두로가 자빠져 엎드려져. 어제 중국에 폭발이 사고 났지요. 거기에 화학제품을 잘못 다져가지고 폭발됐다는 거예요. 지금도 계속 그 물질이 부딪히면 팍 불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3km 밖에 전부 다 이사가라고. 100명이고 105명이고 죽었대. 폭발 터지고. 거기 TNT 200개를 묶어서 하는 그런 소리가 났어요. 인공의성도 감축이 됐대. 땅에서 파괴되어 인공의성이 야 뭐 터졌다. 그래서 열려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cgp가. 그 학실 조세. 어떤 힘으로 인해서? 화학제품과 공장에서 잘못 실수해서 그랬지. 우리나라는 또 그런 실수가 많잖아요. 이 사람은 실수수성이요. 그런데 그런 위험한 물질 옆에 살면 나도 모르는 거 죽어. 700명이 지금 다쳐가지고. 중상자가 많다는 거예요. 700명이 얼마예요. 700명이. 빵 터졌는데. 빵이 퍽 꺼져버리고. 그 앞으로 행복이 터지고 하늘에 불 내리고 지진 나서 용암을 내면 이따게 살 사람 없어요. 그 소동고마라 같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갈 곳은 뭐냐. 보호쳐. 하나님 보호받아야 돼. 불터져도 안 좋겠나. 그런 몸. 하나님이 시켜준 몸. 이 맛에만 다 비추면요. 열매가 돼요. 요즘 과일 잡사요. 뭐 많이 잡사. 수박. 참외. 사과. 바나나가 좋다고 합니다. 바나나를 많이 먹으면 눈이 좋아집니다. 나도 캐릭터 들었거든요. 그 집이 참관인지 모르겠네. 바나나 맛이 좋잖아요. 그런데 우리 육체는 먹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육체가 죽으면 먹을 게 없어요. 먹을 필요도 없어요. 먹을 거 많다고 보자가 아니고. 몸이 안 죽는 게 보자야. 몸이 보자가 돼야 돼. 그래서 서문학교에는 뭐가 많아요. 한란이 많아. 궁핍이 많아. 땅에서는. 그런데 불타면 전부 남은 곳에서 서문학교에 있거예요. 노화방조 같지요. 그래서 15절에 주 여호가께서 들어오를 대하여 말씀하시되. 사실. 다시 돌아가니까 예루살렘이요. 너의 엎드러지는 소리에 모든 섬이 진동하지 아니하겠느냐. 곧 너희 중에 상한자가 부르짖으며 사륙을 당할 때이라. 몸이 죽어 살려. 죽여. 그때 바다의 모든 왕이. 그 세계가 말이요. 들어가. 한국도 있는 무역에서 부자거든요. 그 말 솔로몬 성질이 부자요. 그 수박이 왕이 와서 깜짝 놀랐잖아요. 소문만 들었더니 와보니 진짜 세. 서문가 지혜 박사요. 요즘도 cbs 방송계에서. 여기다가. 솔로몬 강사가. 솔로몬 지혜 씨가. 솔로몬 지혜는 말하고 솔로몬 타락도 말하네. 여기다가 솔로몬 장관과 침묵같아 보니 사람까지 놀라겠네. 그건 안하고. 솔로몬 쓰는 사람들을. 아 솔로몬 지혜방이지 지혜방. 처음엔 지혜방이지. 나중에 타락했잖아요. 그때 바다의 모든 왕이. 그 보호자에서 내려. 조박을 벗으며. 순온 옷을 버리고. 왕복이죠. 왕은 용을 그릇을 그리고. 붉은 마셔다가. 떨림을 입듯하여. 땅에 앉아서. 너로 인하여. 무시로 떨며. 놀라울 것이. 무시가 뭐여. 시도 때도 없이 계속 떨떨떨떨떨어. 중풍 드렸냐. 한란나서 한란나. 바벨론 시대에. 그들이 너를 위하여. 애가를 불러 이르기를. 이 애가가 예비해가서요. 항해자에. 그 한 유명한 성이요. 너와 너의 거민이 바다 가운데 있어. 경고하였었다다. 최고지요. 두로가 최고지요. 그렇게 다윗도. 협상을 했어요. 하나님의 기둥부는 아유전 하나님만 밝아야 되는데. 옆에 있는 두로를 보고. 피라미하고 형제가. 형님. 좀 도와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힘을 줘야 되는데. 그 하나님. 너는 뭐죠? 왜 뭐죠요? 너는 사람을 많이 죽였잖아. 네 손에 피가 묻었잖아. 그런 손으로 내 집 안 줘. 내가 내 집 집 아들 하나 줄 테니까. 그래서. 다윗의 몸에서 솔로몬이 태어났죠. 좀 이상한 관계 아닙니까. 남의 마누를 뺏어다가 아들 낳아가지고. 솔로몬이 됐단 말이요. 그 솔로몬이가 입을 열때에. 자문을 써요. 자문을. 자문이 31장까지 있죠. 그 자기가 다 겪은 것을. 우리 교훈하는 것을. 내가 해보니. 안되더라. 솔로몬이가. 전도서에는. 땅의 것은 다 흡된 것이야.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을 헛되다. 하늘 안에는 새로운 것이 없다고 해서요. 선약가거든요. 근데 자기도 해보니. 헛되더라. 이렇게 내가 글을 써놔야 되지. 성신이 역사에서. 전도서 쓰고. 자문 쓰고. 그 자기가 긋은 것 쓰는 거요. 읽어보니. 자기도 해놓고 또. 우리 보고 하리만 하네. 그래. 아랍에 선약가 먹은 사람은 똑같아. 저 오늘 밤은 똑같아. 무게가 왜. 선약가거든. 선약가 그러면. 크고 잔거지 있어요. 무거고 가비. 다 쟤는 똑같아. 10원도 제고. 1원도 제고. 쟤만 재면 하나 죽여버리겠대. 그래서 우리 때문에 예수가 대신 죽었잖아요. 거기 십자가 사랑하니까. 십자가 사랑. 그래. 들어간 부자가 됐는데. 바벨을 자평할 때요. 무시로 떨어. 무시로. 요즘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그 병이요. 병이라니까요. 알리도. 그 병이요. 그 병이요. 그런 병들이면 참 곤란하겠어. 야. 가만히 있어봐. 가만히 무슨 신경이 떨려. 자꾸. 그렇게 하려한. 들어가. 박살났다. 무시로 떴다. 무시로 떨어. 전에는 안 떨었지요. 하란다기 전에는. 한라 터지게 떠는 거예요. 그게 다시 재혼된다고요. 몸 아파 보세요.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그러면 이 몸이. 후삼이 빠지면 다시 살 길이 없어. 그 북방공사한테 뜯어먹어 지금. 요 바다에 고통이 많지요. 그건 누가 먹는거요. 내가 먹는거지. 그 생거 먹어요. 구워먹어요. 구워먹지. 그 오늘 이 땅에 교회가 많지요. 거기다 고통같이. 푸트려 구워먹을거요. 3년 반 동안. 그래도 정신 못 차려. 바다 고통 먹어요. 고통무야. 너 내가 구워먹을거야. 누가 나를 잡아먹어. 그 물을 쳐면 꼭 걸려버려. 그렇죠. 하나님이 그 물을 쳐서. 당신 교회를 잡아가겠다. 17절. 그들이 너를 위하여. 내가를 불러 이르기를. 한계자에 그한. 유명한 성이요. 유명이 문제입니다. 유명. 여러분 유명 안하시오. 동작국. 구유원이요. 동작이요. 동작국에서 이름이 있어요. 동작국 최대한 강도가 알아요. 몰라요. 이름이 없어요. 그런데 유명한 사람은. 하나님이 마귀가 쓰는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 땅에서 유명한 사람은. 암호수 6장에 불태세요. 열망할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 요셉은 유명하지 못해요. 가정에서도 형제에게도. 버리받았어요. 팔려가서. 팔려갔죠. 은수무개에. 그래서 총리가 됐어요. 야곱도. 형제들도. 요셉 형망을 몰랐는데. 양식을 살아갔더니.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이러다 보니. 오. 아무 상관없네. 속으로 슬퍼. 하. 나를 바라먹었는데. 이 원수를 죽일까. 살릴까. 형제지만은. 그런데. 성령이 충만한. 요셉은. 하나님. 고마워요 하고. 들어가서 골팡 울고 갔어. 형제를 세워놓고. 형제는 누군지 몰라요. 시클 울고 눈물 닦고 와서. 당신을 간만 보니 간첩같아 하니까요. 우리 간첩 아닙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 아들인데. 전부 열두 명이거든요. 근데 한 명은. 젊은도 없어졌고요. 여기 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간첩 아닙니다. 너 말 그 소리가 하나 없어져서. 그게 간첩을 맞다. 그래서. 여기다 사람이. 우리. 요셉이 울 때만이야. 팔 먹지 마라 했는데. 니가 팔 먹겠지. 유다가. 살려내고 또 요셉은. 형제들이 도로 죽이겠대. 세면받아 놓고는. 안건지면 죽잖아. 굶어 죽잖아. 그렇게 유다가 살리는 마음으로. 야 우리. 동생 죽이면 좋겠냐. 건져가지고. 팔아먹자. 그 해. 그래서 유다가 팔아먹었단 말이요. 그래서. 총리가 됐다. 그게 하나의 선아씨 몰아계잖아요. 그래서. 요셉이가. 형님들. 거기서 가고. 식당에 갔어. 식당에 밥을. 밥상 계셨는데. 첫번째 형님. 둘째. 셋째. 순서를 좀 안찾았거든. 이상하단 말이야. 저 총리가 어떻게 우리 형님의 순서를 하냐 말이야. 눈치를 못 차려. 그러다 가서. 형님들하고. 뭐하나 이렇게. 형님. 니가 요셉이가. 맞아요. 이야. 하나님 크시다. 그렇게. 아버지 육장에. 육장에. 요셉 하나는 크시 뭐야. 마세 나무자거든요. 우리 제자리. 내가 요셉 동생이요. 요셉 총리죠. 나도 총독이야. 술밥의 총독. 내가 알았어요. 원리가 그래요. 하나님 뜻이 그렇다니까요. 그러면 술밥의 도장 냈겠지요. 심판권이요. 심판권. 머리돌 냈겠지요. 원수 잡으래요. 그 돌로. 그 다윗세가 시범 보였죠. 울메 돌로도 골아 잡는데 우리는 머리돌인데 부티 못 잡겠어요. 용도 잡지. 다림줄 해봤지요. 다림줄. 청량줄. 목통조지 목통. 우상에 우는 사람에. 우상에 우는 사람에. 이만 몫이. 그 십사바다체대기. 에스의 구장에. 그쵸. 그 우리 관객들은 성경 젠체를 이루는 마지막 종말이요. 정말을 처음부터 보여줬어. 그 구장 역사는 모세 역사 엘리아 역사 다윗세의 역사 모든 역사가 우리의 것을 보여준 것이요. 그래 18절에요. 17절 다시 봅시다. 그들이 너를 위하여. 열방들이. 두로를 위하여. 애가를 불러 이르기를. 항해자에 그한 유명한 성이여. 너와 너의 거민이 바다 가운데 있어. 경고하였었다. 최고죠. 경고죠. 근데 해변의 모든 거민을 두렵게 하였더니. 힘이 세죠. 돈 많고. 근데 어찌 그리 멸망하였는고. 이걸. 직설적으로 말하면. 지금 큰 교회들. 한국에. 교회 많은 큰 교회들은. 오늘 역적 들어야요. 그때도 돈이 많아요. 힘이 세요. 거기 박사들이 많이 모여있어요. 대통령이 나간 교회들 있어요. 예. 중형교회. 대통령이 나간 교회에요. 장군님이요. 김장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한다면은. 대통령이 되려고. 저랑 같이 잘하면 안 되잖아. 한편 주세용하고. 20만원 시주하고. 사모님이. 신문에 나왔어요. 권사님인데. 대통령 부인인데. 한편 주세로 투파할 때. 다 찾았다니요. 어떠래 저래. 왜요. 한편 주세로 달라는 거예요. 그 대통령이 돼서. 그것이 이제 또 나왔어요. 청와대 나왔다고요. 이제 늙었었어. 그러면 과거가 뭐. 허사야 허사야. 하나님의 지란이 아니야. 대통령이 하나님 대통령이요. 국민 대통령이지. 장로는 하나님 장로라구요. 하나님 성질은 장로가 더 높으지. 장로 도는데 왜 또 대통령 나가냐고. 그 예급한거요. 여러분도 수리법에 사명이. 최고 사명이요. 이 사명을 감당하면 세세왕이고. 예수님 신부가 되고. 혜신이 와게 되는데. 이거 없으니 여지지 마세요. 견요리. 애써가지고 밭죽에. 장잡이 팔지 말라구요. 밭죽이 맛있어요. 장자가 맛있어요. 당장은 밭죽이 좋지. 그래서. 어찌 그리 멸망하였는고. 모든 거민을 뚫었게 하였더니. 어찌 그리 멸망하였는고. 이게 우리가 뭐가 말이에요. 이런 상태지 말라는 거예요. 한라말에 보호받아야 되지. 건세받아야 되지. 너희의 무너지는 그날에. 너희의 무너지는 그날에. 섬들이 진동할 것이며. 섬들이 흔들려 진동해. 학계장죽절에. 주림제림 때 이 집으로 뒤죽박죽이래. 예. 그럴 때. 망고보배를 영계파만 살고. 영계 못하면 죽을 때 구이사가 귀하다. 그 말이죠. 구이사 계단에 기둥만 되면은. 제림주 영계패 신부가 됩니다. 자. 바다 가공제 섬들이 이 결국을 보고. 놀라리로다. 하니라. 놀라리로다. 솔로몬 성전 반항하고. 또. 들어간 망할 때에. 모든 사람들이 보고. 놀란다고요. 야. 저렇게 위대한 성이. 위대한 교회가. 원성과 잡아가네요. 그런 때 경고가 되는 거예요. 오늘 큰 교회들은. 솔로몬 성전인지 몰라. 자기들은. 자기들 자퇴할지 몰라. 다 무슨 시작하지 몰라. 전혀 몰라요. 우리는 성공했다. 승리했다. 구원 받았다. 아니야. 이 말씀을 주로 대면은. 다 빗나가서. 잘라나가야 돼. 아무리 나무가 커서. 자랑해도요. 목숨 만나면. 결판 나요. 제 쪽에 목줄 딱 치놓고. 딱 치면요. 줄 바깥에는 잘라내야. 아무리 좋아도. 그 줄 안에 들어야 되죠. 그 줄이 문제에요. 줄. 열심히 다름질을 주고 있어요. 아버지 실장 칠 때. 그 사마리 열 집화가. 다름질을 안 받아들어요. 아마사가. 아마사가. 아따는 존재야. 마사가 문제에요. 마사가. 아무것은 다름질을 보고 가서 하는데. 아마사는. 세상의 박사요. 열 집화의 대표 선지자라니까요. 거짓 선지야. 그래서. 상선지가 농사지다 깍거든요. 한 사람이. 무시해버려. 너 이 선행아. 나 이따 땅에서 왔어요. 너 지금이 뭔데. 나 뽕나무 키워요. 농사지에다 왔어요. 왜 왔어. 하나님이 보내서 왔어요. 여기도 하나님이 있어. 네 하나님이 제공자다. 우리 하나님은 어떡하오. 나가. 너 그 집화에서. 떡 먹고. 너 그 집화 다름질. 차려 여기 다름질 필요 없어. 우린 혼란줄 잡아. 혼란해줘. 예. 그래서 아수르가 몇 변 잡았어요. 세 번 잡았어요. 그 아마사가 미쳤어요. 아니요. 박사요. 요즘 박사님들이 이 세상 정신병 가면요. 다 정상이야. 그런데 영적으로 못해 미쳤어. 세상에 미쳐버렸어. 성경을 배워서 하늘 박사가 돼야 되지. 죽을 박사야 되지 못하네. 죽을 박사. 모르니까. 모르니까. 그래서. 그날의 섬들이 진동할 것이며. 바다 가운데의 섬들이니 결국은 보고 놀라리로다. 하니라. 19절에.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장식 일장에 태초의 하늘이 신청되죠. 여호와입니다. 장조도 여호와. 자. 율법도. 여음도 여호와의 말씀이고. 그 다음 심판도 여호와가 하시고. 구원도 하시고. 또 통치도 하시고. 또 축복도 주시고. 그 땅에 있는 사람은. 하늘을 바라봐야 되요. 이런 사람은. 그런 사람은. 위의 것을 찾아라. 땅에 있는 사람은. 다 우상이다. 탐승 우상이다. 위의 것을 찾아라. 바울은 땅에 있는 사람은. 혼났지요. 위의 선. 여수 만나서 뒤집어졌잖아. 그때부터는 여수밖에 몰라. 그래서 여수는 얼마나 매년을 맞았는지. 옥에 갇혔는지. 가더라. 육장이 내 몸에 흔적이 남았대. 상처를 하고. 먹이 들고. 여러분. 이대로 법이. 죄인을 잡아다가. 때릴 때요. 40차를 때라. 40차를. 그런데. 하나를 빼. 그러면 39차례야. 그걸 바울이 4번 맞았어. 5번이야. 그게 200차례인데 200해서 5배만 195차례 맞을거냐. 여러분 한마디 몰라요. 몸이 같아 하고 200차례에서 5살까지 때리면요. 이 궁디 깨져. 그걸 바울이 맞았어요. 퇴창에 3번 맞고. 또 물에 빠져서 15일동안 배 쪼갈리고 또 파서나 하늘에 살았어. 또 미리 좀 갔을때는 사람이 추억있게 불어넣잖아. 거기서 독사가 나서 마울에 손을 다 깨무게 된거에요. 사람들이 저 사람 참 큰 죄질리까봐요. 큰 죄질로 독사를 깨무거든. 그렇게 무는데 안죽고 사니까. 야 신이다. 신. 저 사람 신이야. 모든게 논파리 이파리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불씹 입은 사람에게는 모든게 합격의 유일 선을 입어요. 하나 잡아서 물을 깨면요. 아이고 왜 거지 제 집으로 때리냐고 금방 깰겠다 이게. 그런데 불택장에 깨지면 원망해. 이 땅을 막 파채지. 더러운 땅아. 택한 사람은 모든걸 빨리 깨끗하고 느껴요. 다 내 잘못이다. 내 탓이다. 그런데 예루살렘은 성신이 없으니까요. 전혀 못 깨달아요. 두로를 보고 야단을 쳐도 못 깨달아요. 다윗은 성신 받았어요. 그런데 나단 선지가 다윗이 살인죄 간이 되셨을때 하나님이 보내서 나단 선지를. 야 니가 가서 다윗을 좀 해결시켜라. 알았습니다. 성령이 선지는 성신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왕이요. 그 우리 집 옆에 어떤 부자가 사는데요. 그래. 잘 사느냐. 잘 사가요. 그런데 손님이 왔거든요. 손님 왔어. 대집해야 되겠네. 그런데 부자집에는 없는거고 양도 많고 소도 많아요. 그래서 부자가 욕심쟁이야. 깡패요. 그래서 이 우리집에 암양 한마리 키우는 가난한 집의 양을 강제로 뺏어다가 잡아서 손님을 대집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들은 뭐렇게 해야 되겠어요. 잘했네. 그래서 다윗은 별다른 사람이요. 아니 나단아. 내가 정치하는 내 정치위 때 그런 놈이 있단 말이야. 있어요. 그 어딨는데. 바로 내 가까이 앞에 있지요. 뭐라고. 내가 그 악한 부자야. 예. 성실질이 내게. 무릎 팍 꿇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고맙습니다. 깨락하니. 그래서 성군이 되요. 성군. 죄를 범하는게 문제가 아니고. 성군에 따르면 해결해야 되요. 해결. 해결을 따라와야 되요. 해결 잘하죠. 아침 저 손을 씻으셨어요. 왜 씻으세요. 귀찮게. 유대인들 떡 먹을 때 손 씻어 먹어요. 그런데 예수님과 전화하다가 그냥 먹거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저것들. 율법도 모르고 말이야. 엉터리야. 손 안 씻어 먹었다고. 그 예수님이. 야. 왜 간섭이야. 입으로 들어가는게 더럽지. 나가는게 더럽냐. 그래서요. 아니야. 나가는게 더럽지. 더러운건 괜찮아. 손 안 씻어 먹었다고. 죄 아니야. 입에서 싱년째 나오는게 죄이지. 그래서 받아쳤다고요. 사람들은 법을 지켜. 의식을 지켜. 속은 다 틀렸는데. 그 율법이요. 그 예수는 속에서 바로 하자는거죠. 중심성결. 예. 마음에. 성력이 마야 바로 되지요. 인간은 바로 못해요. 선악가가 자리 잡고 앉았어. 우리 몸에 피에. 썩을 피요. 그래서 이사사장에. 새신대 백성들도. 심판의 영과 소문의 영으로. 시원의 딸들의 남은 자를. 피를 챙겨야. 체년을 살 수 있어요. 사람을 해주고요. 피가 닿게 해서. 피가 오래되니까요. 뻑뻑해. 그래서 심장에 멈춰. 피줄이 막히면. 간상 동맥. 가슴이 따가워. 그런거서. 세절로 둘러가지고. 여기다. 스프링을 집어넣어야 돼. 하나 스프링하나요? 볼펜. 열면 스프링있죠. 그런걸 집어넣어. 세절로 둘러가지고. 노력해야죠. 그 하나. 집어넣는데. 200만원. 큰 병이 다 하고 있어요. 심장가에서. 심장 따갑거든요. 빨리 가세요. 그 몇 개만. 죽어요. 그렇게 고기 많이 먹은 사람들. 운동하는 사람들은요. 거기. 그게 왔대. 심장뼈이 왔대. 혹시 안 왔어요? 그렇게. 우리 몸은 우리 관리 되거든요. 그렇게 먹지 말라. 하나님도 기름 먹지 말라겠어요. 피도 먹지 말라. 그 부신다는요. 서다구만. 양자구만. 생피만 마셔. 몸에 좋다고. 사슴. 사슴 피먹지요. 노경 피먹잖아요. 몸 좋다고. 하나님 혹시 말할게. 피란 생명이야. 딴게 쏘다. 고기 먹을 때야. 기름뼈. 기름낼거야. 그래서 하나님 제사로. 기름을 태워냐. 맛이 좋아요. 속에 구워봐 봤죠. 무슨 냄새나. 똥래나. 구수한 냄새나요. 그게 기름 타는 냄새요. 그래. 불고기를 계속. 다 구우면요. 기름밭하면. 그러면요. 타버려요. 그 기름을 먹지 말래요. 하나님. 피꼬막힌다. 피꼬막힌다. 몸이 더러워. 근데 이분도 고기. 기름맛이 좋거든요. 그 절제를 해야 되요. 그 맛에. 복음하는 사람만. 피꼬막이 막혀도. 예식에서 제가 뚫힐거니까. 그러니까. 뺏다구가 살아나야되고. 뚫고야되고. 이게 신기한 역사에요. 뭐. 유명한 학과학사들. 의사들이. 자기 몸 관리하지요. 그렇다고 자기 생각 뭐. 이렇게 하나님. 왁! 하면 가야되는거에요. 근데 예식을 먹은 사람 오지 말고. 딴게서. 증거 맞추고. 그래서 특권 받았어요. 예. 예식을 내가. 열방선지요. 하나님이. 북쪽에 가마솥을 짓걸까 했고. 폭풍이 불하고. 단세같이 불이 펼치고. 일상에서. 바벨이 온다는거에요. 그 예식을 당시에. 왔어요. 이 생전에. 그러면은. 19전에. 나아주 여호와가 말하느라. 내가 너로. 거민이 없는 성과 같이. 황무완성이 되게 하고. 이게 정말인데. 이걸 알고도 이렇게 살아야 되겠어요. 안되겠죠. 이제. 이제. 예수님 중심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바치고. 받고. 그게 예수님 밖해지는거에요. 여러분. 나는. 나는. 줄 때 있죠. 뭘 많이 줍니까. 빵 사줍니까. 찬물을 떠줍니까. 음료수 사줍니까. 뭐. 쓸 때 있죠. 속으로. 주님으로 줍니다. 주님으로. 이게 내게. 주님껀데. 주님껀데. 주님이. 장도님들이 점수를 매겨. 그래서. 받을 때도. 주님으로 받으셔야 되지. 그 말 안하고 받아보면요. 그 무효가 되어버려. 깊은 바다로 니 위에 오르게 하며. 큰 물로 너를 뜯게 할 때에. 내가 너로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내려가서. 옛적 사람에게로 나아가게 하고. 옛적 사람이 지옥불모심. 너로 그 구덩이에 내려간 자와 함께. 땅 깊은 곳. 예로부터. 항적한. 항적한 곳. 항폐하고 정확하고. 항적이렇게. 항적. 쓸쓸하지. 거하게 할지라. 그래.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란 때 안택한 사람은. 불택한 사람은. 천년 지옥을 갔다 와야 되요. 너와 때와 똑같아요. 방주 안 타면은. 새살사들은 갈 곳이 없어. 지옥에. 2400년에다가 예수가 간절히 했다니까요. 니가 다시는 사람이 거하던 곳이 되지 못하리니. 산자의 땅에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죽었다. 두루는 죽었다. 그게 바로 여러살입니다. 내가 너를. 폐망케 하여. 이게. 아담이 폐망했죠. 동산에서. 재견된 것. 계속 폐망해요. 다시 있지 못하게 하리니. 사람이 비록 너를 찾으나. 다시는 영원히 만나지 못하리라. 아주 여호와이 말이리라. 그래. 땅에 살 때. 하나님 말씀 다 따라가야지. 세상 따라 부자되면은. 하나님이 버린다는 거예요. 예. 그 부선망이야. 부자가 먼저 망하는데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도 그랬어요. 부자는 천국에 못 간다. 왜 못 가느냐. 예수가 없다. 예수가. 예수가 부자인데. 하늘 부자를 버리고 땅에 부자는. 가자부자다. 그 말씀합시다. 12장입니다. 어려운 일 볼 때도. 나는 기뻐하리라. 원수 세력 강하면. 주의 역사 강하다. 예수님 예수님. 내가 따라갈 때에. 나의 손을 붙더라. 바로 가게 앞서서. 한란 제한 건데도. 나는 담대하리라. 모든 죄악마가지. 저의 사자같이 해. 예수님 예수님. 내가 따라갈 때에. 나의 손을 붙더라. 바로 가게 앞서서.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내가 따라갈 때에. 나의 손을 붙더라. 나의 손을 붙더라. 바로 가게 앞서서. 마기미어 건데도. 주님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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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바로 가게 앞서서. 바로 가게 앞서서. 증거 마칠 그때에. 찬 Milliarden breath 주의 보낸 사랑하는 교ala. 才는 이제예요. Aglerini 예수님 오올 나 오올 나갈 때에. 나는 들림 받으리.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내가 따라 할 때에. 나의 손을 벗도록 바로 가게 하소서. 아멘. 기도드립시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완전 은약을 세우셨나이다. 책에 기록된 대로 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예수님 앞에 가면서 나도 간다고 하셨나이다. 성경 들어오신 예수님. 성경 기록한 대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성경 주시고 건세 주시고 제의를 주셨나이다. 이제 종말의 예언의 법을 들고 갈 저희들 기록한 말씀 넘어가지 말고 자동차가 차선을 넘어가면 교통 부끄러워 어긴 것 같이 오늘 이스라엘의 말씀을 떠나가면 불법이 돼서 심판을 받게 되겠나이다. 아버지요. 우리는 할 수 없으나 성경이 감동하면 될 줄 믿습니다. 항상 가마 감동 주셔서 마음을 녹여주시고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제의를 고백하고 제의를 떠낙여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수 닮아주는 모델이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은 보자 계시지만은 이 땅에 주님 닮은 사람이 앞으로 십삼삼삼 일어날 것이니 예수와 똑같아야 되겠나이다. 포도나무 가재가 일체가 돼야 되는데 우리에게는 선악가가 우리를 해방하고 대적하고 범죄케 하나이다. 이래서 예언의 말씀을 다 읽고 들으면은 선악가가 또 없어지고 예수의 현상이 닮아진다고 해나이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비록 더 기다리고 어려워도 참고 견디고 우리 갈 길은 말씀 따라갈 길 밖에 없사오니 앞서간 행정들 배드로부터 갔나이다. 바울 또 갔나이다. 영하니 받은 계시록도로 종말의 승치가 될 때 초대 그의 천재를 외룩 원하신 아버지 앞에 예수님께서 내 아들이 다 이루었구나. 그래서 3대 절교로 4대 역사가 이루어져서 영광의 차고 넘치는 믿습니다. 오늘도 주관해 주시고 아침마다 나올 수 있는 믿음 주시고 우리 아버지 앞에 맡겨진 동망이자 삶을 다하도록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하늘의 삶을 살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영광이다. 아멘